이겨벳 러블럭두 안녕하세요 오늘 굉장히 핫핫 탕후루 타워에 왔습니다 탕후루 먹고 싶당 와아아아아아 야 얘들아 아 요즘에 그 탕후루 때문에 아주 쓰레기가 문제래 먹고 잘 치워야 된다 너네 그거 어디서 났어? 어 여기서 파는구나 이게 무료라고 탕후루가 감사합니다 자 오늘 그러면 우리 맛있는 탕후루를 들면서 이 탕후루 타워를 깨보도록 하자 와 그럼 먼저 도착한 사람이 탕후루 속에 어때? 그래 좋아 어떤 탕후루인지 맞추면서 올라가보세요 좋습니다 이건 딸기지 딸기죠 딸기 딸기 탕후루가 난 진짜 진짜 좋아 우와 우와 진짜 맛있어 보인 모임? 진짜 딸기 같네요 딸기 탕후루처럼 이렇게 모델을 똑같이 만들었네 대박 맛있어 보인다 우와 딸기 봐 우와 딸기 진짜 싱싱한 거 잘 골라왔네요 이런 걸로 또 탕후루 만들어 먹으면 맛있거든요 딸기 탕후루였고요 이거는 귤이다 귤이다 귤 야 요즘에 이제 추워지잖아 날씨도 슬슬 추워지는데 귤 까먹어야 될 거 아니야 와 탕후루 귀엽어 얘들아 탕후루 컵에 들어갔어 와 귀여워 여맨이 탕후루다 야 탕후루 컵에 들어갔어 나 너무 귀엽잖아 미호 탕후루야 미호 탕후루야 미호 탕후루는 밟아 미호 탕후루는 밟아 미호 탕후루 근데 미호는 만약 네가 과일이었다면 무슨 과일이었을 것 같아? 나 파인애플? 왜? 파인애플? 상큼하니까? 아니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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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는 상한 귤 같애 리아는 리아는? 리아? 어 음 무슨 과일일까 쟤는? 내가 볼 때는 음 그거일 것 같아 수박 수박 왜? 쪼개고 싶잖아 쪼개고 싶잖아 어? 흡 왜 안 올라가잖아 이거? 됐다 야 근데 이거 귤탕후루부터 좀 어렵다 그건 네가 허접이라 그래 와 근데 이거 귤 같지가 않고 약간 감 같은데 감? 감탕후루? 가자 여기다 응 아니야 여기 왜 이렇게 어렵지? 그다음 또 주황색이야 리아야 그치? 맞아 고마워 고마워 안 알려줄려 했는데 난 상큼한 남자니까 알려줬어 와하하하 귤탕후루 잉여맨? 네 맞습니다 잉여맨 맞습니다 완전 우리 로블룩스 연애 있는 거 같아 다 알아봐 그냥 응 너무 피곤하다니까 마음대로 돌아다닐 수가 없어 이거 아아아아악 아 됐다 드디어 깼습니다 파인애플 탕후루다 와 근데 애들아 너 너 그거 알아? 나만 그런지 모르겠는데 파인애플 먹잖아? 입이 좀 따끔따끔하다? 나만 그럼? 아 그거 그거임 그거 몰랐어? 뭔데 왜 그러는데? 그거 그 파인애플의 특정한 성분 때문에 그런거 그 성분이름이 뭐냐면 똘붐이라는 성분이 야 똘붐 똘붐 와우 근데 똑똑하네 똑똑하네? 파인애플이다 파인애플 왜 이렇게 미끄러워? 어어어 미끄러워 미끄러워요 어어어 미끄러워요 하하하하 뭐라는 거지? 파인애플 너무 미끄러워야 파인애플을 안다? 너네? 난 이미 거기에 지나갔는데? 파인애플 지나서 멜론인가 이거 멜론? 아 샤인 머스캣 샤인 머스캣 샤인 샤인 노점프 나 몰라 내가 죽은 곳이야 샤인 머스캣 먹어야지 어어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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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나 뚱뚱한가봐 안 지나가져 요기라 야 이 시키다 아우 진짜 너 진짜 어? 넌 먹을 자극이 없다 지금! 문! 와 우와 빨리 피 쫄기지마 이런 거글로 가자 야 이게 뭐니? 우후후후후후 패울이다 아이씨 떨어지면 끝이네 이걸 왜 따라줘 와 너무 귀여워 우와 곤충알같이 생겼어 뭐? 아 샤인 머스캣한테 사과해 너 나 진짜 밤방 톡 떨어졌어 나 지금 야 리아 잘해 오수 돼 너 초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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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 왜 이렇게 잘하니? 너 왜 이렇게 잘생겼니? 너 어디까지 잘생겨 보인다 초! 초! 우와 이거 야야야야야야야야 와 나 피가 너 죽는 거 아니냐? 아우 아파 자 좋아요 너 쩔프준 너무 아파 아 나 죽는다 피 채우고 와 피 채우고 나도 그랬어 자 샤이 머스켓 탕후르였구요 야 여기 뭐야 이거 무슨 아 블랙사파이어 야 조심해 왜왜왜 무슨 일인데 또 여기 끝도 없는 미로 해 끝에도 점프해야 되는구만 야 블랙사파이어 완전 김밥같이 생겼어 뭐야 여기 떨어지라고 여기로? 야 왜 죽었어? 뭐야 쟤 왜 이렇게 비명을 질러? 죽었어? 죽을 데가 없는데 죽을 데가 없다고? 좀 있다보지 무서워 야 이거 왜 고양이가 있어 여기 뭐야 고양이가 여기 블랙사파이어 먹고 있어 이스에그 발견 한입 두입 세입 네입 됐다 야 이게 좀 따 Feeling 따깜해 보이는데 따깜? 따깜? 와 엄청 엄청 위에서 떨어지는 사람 봤어 나 아직 나야 아 너였어? ㅋㅋㅋㅋ 따 곰 따곰 후 야 이게 뭐야? 이게 무슨 탕후루길래 이렇게 얇고 헉?? 어려워 보여? 자 제작자의 최애 탕후루는 블랙사파이어죠 아니지! 아! 거봉 두 번 쓴다 내가 봤을 때 제작자분이 탈모는 아닐 거란 말이야? 꽤나 어린 나이일 텐데 내가 봤는데 없었어 머리 그래? 아아아아아아아악 열심히 해봐 할 수 있어 와 이거 아몬드 아니야? 다다아아아아 너 뭐 타워 처음 깨보는 사람 같애 얍 맞아 호 처음 깨봐? 잡 응 거기 회원이 좀 힘들거다 우밍 오우 당황했다 어 뭐야 아니 여기 왜 구멍이 뚫려 있냐구요 이래서 어려웠구나 어? 따꼼해 어? 따꼼해 어? 죽겠는데? 어? 따꼼해 남자? 남잔데 이게 뭐라고? 블랙사파이어? 거봉 거봉? 깼다 깼어 우리? 딸기 귤 파인애플 샤인머스캡 블랙사파이어 거봉 야 야 야 이거 얻어봐 탕후루였어 반전 완전 대박이네요 이거 잘 만들었다 이 타워 자 어쨌든 이렇게 로블록스 탕후루 타워를 저희가 점령해버렸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하시구요 그러면 여러분들 안녕히 계세요 안녕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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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